안녕하세요. 홍현지 프로입니다. 안녕하세요. KLPJ 정다연 프로입니다. 자연이 언니가 일단 거리도 많이 나시는데 정확도도 확실히 높으셔가지고 다방면으로 장점을 가지고 계신 프로님이라 제가 알기로는 홍현지 프로가 거리가 또 그렇게 안 나가는 프로님도 아니신 것 같아요. 저도 오늘은 좀 정교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현지야, 너 상급랭킹 1등이지? 3등한테 오늘 한 번 기 좀 눌려봐라. 다연 언니, 제가 왜 상급랭킹 1위 대상 포인트 1위인지 알려드릴게요. 화이팅! 화이팅! 어, 저 처음이에요. 첫 봤어? 아뇨, 저 처음이에요. 언니가 10m 줄일게. 너는 그럼 버디를 2개 덜하면 돼. 아뇨. 아뇨? 아뇨, 아뇨? 서로 장점에 맞게 언니는 빵빵 치고 저는 따박따박 한 번 가봅시다. 화이팅! 화이팅! 역시 스타트 일본 홀은 지르나요? 알바트로스를 노리겠습니다. 슛입니다. 와우, 샷! 멈춰! 그만 멈춰야지! 멈춰줘! 아오! 아오! 예이! 와우! 첫 발부터! 올라가는 거리가 아니라서.. 일단 최대한 가까이. 할 수 있다. 뻥커만 피해. 올라가겠는데요? 올라가. 처음에 부족하다. 이 친구 잘 타네. 습. 맞배. 감사합니다. 이거 시합이면 퍼터예요? 어프로치예요? 저요? 저는 퍼터예요. 퍼터예요? 저는 어프로치 자신이 없어서. 그래요? 그럼 저도 퍼터할게요. 너무 센가요? 멈춰주세요. 아, 어프로치 할걸. 제가 괜한 조언을. 에이프론에서 어프로치만 항상 이렇게 트라이를 해보다가 최근에서야 퍼터를 한 번씩 해보긴 했는데 아무래도 경험이 많이 없다 보니까 현지 프로의 약간 조언이 조금 거기에 많이 반영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네. 야오. 와우. 야오. 와우. 나이스 버디. 헥. 나이스. 또 언니를 믿으시나요? 믿어야죠. 믿을 사람은 언니밖에 없어.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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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나이스. 감사합니다. 하하. 하하. 살 좀 안 믿었어요. 살 좀 안 믿었죠? 아, 안 믿었어요. 물결이 좀 흘렀어야 돼. 하하. 하하. 짧아, 짧아. 356m입니까? 원온 하시네요. 원온 하시네요? 하하. 하하. 저런 웃음. 그럼 드라이버 치실 거죠? 아, 물론이죠. 아니, 저는 차야 돼요. 아, 안 돼. 아, 안 돼. 아, 안 돼. 그만. 아, 멀리건 벌써 쓰고 싶지 않아. 안아. 안아. 어? 어, 사... 살았나요? 살았어요, 살았어요. 가서 확인해볼 수는 없죠? 얼른 달려갔다 오세요. 아, 가서 확인해볼 수 없는 거죠. uh, 으악! ries. 감사합니다 아이고 거리가 안 나네 나도 이렇게 페어웨이로 치려고 했거든요 마음대로 안 되네 그림이 생각보다 어려운 것 같은데 그러게요 딱 경사지에 있는데 그래도 그래도 넘어가는 게 우와 어? 들어가나? 아니지 아니지 오우 와 감사합니다 아휴 아휴 갑자기 기운이 좁아지네 오 나는 어떻게 쳐야 되는 거야? 나무가 채를 몇 개를 들고 가야 되지? 제가 한 번 세 개를 들고 가볼게요 진짜 너무 애매하다 진짜 너무 애매하다 내가 저 나무 사이로 넣을 수 있을까? 이글이글이니까 다 맞게 해주세요 오 안 되었어 안 되었어 아니 나무는 안 맞았는데 안 되었어 안 되었어 아니 나무는 안 맞았는데 고우 고우 오 와 펑커만 패하면 나이스 오우 나이스 오프치 감사합니다 살았다 위기를 기회로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감사합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드라이버도 잘 맞았고 세컨 거리도 짧았기 때문에 네, 확실히 공격적으로 섰던 것 같아요. 나이스 버디! 감사합니다. 나이스! 버디가 이렇게 하찮아 보이다니. 아유, 아닙니다. 아닙니다. 원온? 아니요. 저한테 왜 그러세요? 오오! 오오! 으아! 회의! 됐스! 오, 나이스! 감사합니다. 아, 이걸 나는 어떻게 쳐야 하나? 어차피 원온이 안 되는데. 그래도 가까이 쳐야지. 오오! 역시! 부셔! 벙커는 아니겠지? 좋다. 아, 예. 후! 오, 설마! 아, 오늘 너무 힘들어. 감사합니다. 한 번씩gent. 하이. 날씨가 저녁히 납부해봐. 깜짝이야. 짱! 참! 하이. 하이. 남겨내요, 네. 하이. 하이. 청소하면서 갈 걸 방해. 하이. 그래도 라이. 드나마 다행. 잘 불렸다. 나이스 트레이. 감사합니다. 역시. 언니 말씀이 끝나기도 전에. 죄송합니다. 언니 말을 끊어버리시면. 랜딩 지점이 좁네. 어떻게 쳐야 해요 여기는? 너무 좁다. 아니 너무 좁은데요? 너머는 가지 않을까 싶긴 한데. 모르겠네. 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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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저희 공략이 다른데 만나겠는데요? 거의 같은 점 나이스 나이스 그린이 이렇게 생겼다고? 그린이 만만치 않네? 그린이 이렇게나? 어머! 안 돼! 안 돼! 오비야! 멀리건인가? 멀리건이에요! 멀리건인가? 멀리건이에요! 멀리건인가? 멀리건 벌써 썼다! 해조드를 피하려다 보니까 오비가 났어요. 그래서 바로 멀리건을 사용했거든요. 이게 확실히 돌아가면 안 되고 확실히 질러 갔어야 되는데 여기서도 조금 소심했던 게 아쉽지 않았나 싶어요. 어제도 이 시기쯤에 썼거든요? 아니 진짜 잘 쳤다, 그래도. 너무 쫄았다. 달래쳐버렸어. 너무 쫄아버렸다. 이제 막 안돼! 그만 타가! 너무 많이 돈다. 그래도 not bad. 네. 오케이. 멀리건을 최대한 아껴야지. 최대한. 너무 빨리 써버렸다. 근데 안 쓸 수도 없었어요. 오! 너무 왼쪽인데? 그만! 그렇지! 거기서 멈춰야지! 와우! 오케이! 만족하겠습니다. 오르막 봤다. 생각보다 많지 않은데 지나가면 내리막이 심해서 지나가면 내려.. 내려가는 걸 조심해야 되겠다. 너무 짧으면 알죠? 아이고, 그쵸. 아 쫄았어! 쩔았어! 이거 대참상가요! 쩔았어! 이거 대참상가요! 아 그래도 그래도 괜찮다. 라이가 많지 않습니다. 오! 바로! 오! 언니랑 나랑 보는 눈이 다르네. 언니가 오늘 좀.. 언니! 땡겨 쳤어, 근데. 아니! 아니! 어떡해! 아주! 인간적인 모습 좋습니다. 아 이런! 시청자분들도 이런 걸 원한다고요! 제가 원하는 걸! 너무 쎄게 쳤어! 이거 아주 그냥.. 2호는 2호를 그냥 아주! 아니! 2호를 바르라니! 2호는 구글 5호 2호 3호 4호 1호 너무 크다! 5호 5호 오! 오! 맞발음 맞았어 그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힘이 좀 좋아지는 거 같은데? 화가 났네 좋은 노래 아우 아우 안 돼 이게 아니야 안 돼 안 돼 거기가 제일 어려운데 같은데 너무 언덕이 높다 아 오늘 아주 언덕 대타공을 하는군 그린이 너무 어렵다 많다 오르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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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많이 봤어 너무 많이 봤어 아 이런 잠 나이스 아 오르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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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구샷 으아 눌려버렸는데 오 오 오우 오우 뭘 쳐야 하지? 안 돼! 오우 안 돼! 그래! 왼쪽으로 오는 거야 덜 가면 돼! 덜 가면 돼! 오우 다행이다 모두가 나보다 스피드가 더 많이 나와 오우 오케이 좋아! 가서 들어가 줘야지! 들어온다! 들어온다! 오우 파이팅! 파이팅! 오케이 버디 오우 아! 안 보여! 안 보여! 거리가 딱 두었는데 까비 버디는 하겠다 아 오랜만에 버디하는 느낌인데 맞아맞아 오우 나이스 버디! 감사합니다 오케이 나이스 버디 이렇게 오른쪽을 많이 보나요? 네! 바람 태울 겁니다 오우 오우 태워야 되는데 근데 바람은 정말 너무 잘 탔는데요? 오우 왜 이렇게 안 날아가 뭐 쳤어요? 피칭 쳤는데 왜 그런 거지? 너무 안 날아갔어 52도 치고 이렇게 했는데 너무 안 날아갔어 오우 좋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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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보다 안 나갔네요 오우 두클럭 반 두클럭 반? 어휴 놓치 말라는 거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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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잘못됐네 언니 오늘 좀 그래도 언니 말 들어야지 오 좋다 아 언니 말이 맞네 역시 말을 잘 들어야 해 그럼 또 넣을거죠 아휴 결과는 대봐야지 오 역시 감사합니다 나이스 파 파가 이렇게 어렵다니 파 아주 멋있게 잘하시네 오우 아우 너무 힘들다 파 쓰기가 너무 어렵다 짧은데 왜 어렵지 오 어 또 파 포인데 226? 오르막이네 하 이거는 와 근데 앞에 벙커가 있어버리네 그러게요 굉장히 부담스럽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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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바로 가자 힘을 쓰셨어 오우 오우 갈 수 없는걸 아 조금 한 2만 더 나왔어도 갔을거 같은데 와우 돌아와야지 킥 킥 킥 오! 들어갔나? 오! 들어갔나? 빨리 찼다. 진짜 잘했다. 감사합니다. 최선이었다. 내가 딱 저 안에 넣어야지. 오, 오케이. 그냥 넣겠습니다. 홀컵에 넣겠습니다. 아, 홀컵에 넣는다 그랬는데. 피 너무 빨리 걸려버려. 오른발, 오른발. 언덕이 심하다, 생각보다. 좋다. 나이스. 더 넣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나이스. 감사합니다. 우리 40점 언제 칠 수 있는 거야? 이제 다 익을 한 3개 더 하고. 아니, 지금 8번 올인데 10점이에요, 저는. 너무 멀다. 오! 근데 앞에 저거 뭐죠? 해저드는 뭐지? 저 해저드 뭐죠? 아, 사람을 테스트하는구나. 바로 드라이브 가나요? 갑니다. 어머, 뒷당쳤어. 안 돼. 안 돼. 안 돼. 어머, 뒷당쳤어. 안 돼. 안 돼. 안 돼. 어, 그래도 오른쪽 카트도로. 어? 어, 오비는 안 되는데. 어, 살았어. 어, 살았어. 나머지는 안 되는데. 올리건. 없어요. 제 거 빌려 드릴 수가 없네요, 아쉽지만. 산 거에 만족을 하고. 아이 참. 아이고, 이런. 아... 이쪽 보고. 전 드로우를 쳐보겠습니다. 오우. 오, 근데 펑커는 넘어주세요. 슬래스 바람을 막아주고 있어요. 막, 막아주고 있어요. 옆으로. 와우. 오우. 멈춰! 오케이. 와우와우. 감사합니다. 대박. 예예. 오, 근데 왜 자꾸. 오, 이게 유턴을. 아까 말 잘 듣는 줄 알았더니. 이게 될런지는 모르겠는데. 긴장되네요, 저도. 긴장되네요, 저도. 와우. 최선이다. 최선. 아, 근데 너무 약하게 찼다. 와우. 그리고 진짜 최선이었다. 아, 감사합니다. 어쩔 수가 없었다. 오우, 좋다. 바꼈어. 오우, 좋다. 바꼈어. 근데 어제 꼭 이렇게 보여주고 안 좋더라고. 엄청 센 거지. 가자, 그만 가. 오우, 경상 꼬불꼬불이네. 오우. 들어갔다. 믿고 쳤어. 가야지. 와우. 오우. 아, 감사합니다. 와우. 인정. 감사합니다. 그냥 안전하게 빼내서 투 퍼스로 마무리하자 했는데 버디까지 나와줘가지고. 정말 태문이지 않았나 싶어요. 좋다. 와우. 오우. 오우. 나이스. 역시. 역시. 정반의 홀이 되게 그림 같은 게 되게 어려웠던 것 같은데 그래도 굉장히 정반에서 잘해주신게. 맞아요. 코스 자체가 제가 드라이버 공략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약간 이렇게 돌려서 쳐야 되는 것도 너무 많고 하는데 이글을 지금 10번 홀부터 18번 홀까지 매 홀 이글을 노리겠습니다. 파스를 2개 빼고 더 공격적으로 해봐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무래도 그린이 어렵다 보니까 제가 짧은 샷 컨트롤이 조금 잘 안 되는 편이라서 그냥 차라리 그린 주변 어프로치가 더 쉬울 것 같았어요. 어제랑은 다르게 이글이 먼저 일찍 나와서 후반에도 그 리듬 찾아가면 이글을 한 두 개 정도는 더 할 수 있지 않나 싶어요. 프로그램 제목과 걸맞게 이글이글인데 이글은 해야죠. 최대한 안전한 쪽을 추구하긴 하는데 거기서도 실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하고 미리 대비책을 마련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조금 생각을 많이 준비를 해놓고 스타트하는 편이라서 거기서 조금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지 않았나 싶어요. 오, 좋샷! 감사합니다. 오, 나이스! 막 놓고 친 게 더 많이 나갔어. 오, 나이스! 오, 나이스! 좋았어. 아픈데 와우 68.3 오늘 좀 힘이 안 나네요 에? 힘이 안 나요? 전 정말 많이 내고 있는데 일단 주문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럼 힘이 난다고요 무섭다 오우 가자 그래도 오케이 감싸질 것 같긴 한데 어머 괜찮네 셉 오히려 큰 게 나을 수도 너무 컸는데? 너무 컸는데 좋다 좋다 얍 너무 셌다 잘 봤는데 잘 봤는데 힘이 너무 셌습니다 오오 오오 오오오 오오오 오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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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후 전 들어간 줄 알았는데 이런 한 번! 일꾸나 당겨치다니 날씨 감사합니다 맛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열 받으면 저 스크린을 향해서 발차기 한 번 하고 오시죠 흐잇 내리막이... 이건 안 됐어 앞에 이렇게? 자꾸 그래 하하 참 샷이에요 감사합니다 오! 다쳐도 살짝 아쉬운데? 다쳐도 괜찮았을 것 같은 거리가 살짝 부족할 수도 있으려나? 이럴 때 쓰는 거예요 약간 부족할 것 같을 때 제가 쓰는 마법이에요 이게 영차를 외쳐야 돼요 영차? 진행시켜 영차! 리듬이 딱 맞죠 오! 이거라고요 오케이 간다 영차 영차를 외쳤지만 가나요? 가라! 가! 가! 오! 올라왔어 아주 조금 올라갔습니다 나이스 나이스 한번 해보십쇼 알겠습니다 네 다음 올에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별스타에서 한 번씩 나오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끼리 되게 평상시에도 자주 쓰는데 어느 날 친구들끼리 스크린 같이 치다가 한번 이렇게 제가 재밌게 해봤는데 거리가 갑자기 너무 멀리 나가서 이게 리듬이 너무 잘 맞구나 그때부터 쓰고 있습니다 어? 아! 뭔가요? 정사가 오른쪽으로 잉! 잉! 뭐죠? 예상하지 않았던 몇 미터를 쳐야 되는 거지? 30미터? 30미터 쳐본 적 있어요? 자주는 안 쳐봤죠? 처음 쳐보는 것 같아요 30 도전! 어? 이거 너무 약한가요? 가랏! 제발 더 가주랏! 아.. 2% 부족하다 까비까비 생각보다 심하지 않네요? 그러게요 맞는 거겠죠? 믿어야죠 믿을 사람은 언니뿐인걸 감사합니다 언니 믿었습니까? 아 믿었습니다 믿을 사람은 언니밖에 없는걸 안 돼! 아.. 아깝다 이렇게 온을 시키고 쓰리포터를 하다니 까비 아깝다 뒷발차기에요? 뒷발차기 10번이니까 발차기 한번 하고 원혼인가요? 일단 이쪽으로는 가보겠습니다 가능은 할지는 모르겠다만 충분할 것 같은데 핫 inverse 세게 쳤다 세게 쳤다 영차를 안해서 그래요 아 맞다 영차를 했어야지 0차 있으면 올라갔다. 드로우가 걸려야 돼요. 간다 간다. 펑커는 가지 마세요. 까비까비. 가나요? 와 나이스. 감사합니다. 굉장히 공격적이었습니다. 가랍. 생각보다 오늘 스피니 빨리 걸리네. 그러게요. 일찍 탁탁 선다. 그리고 나이스 버디. 오 나이스. 감사합니다. 오케이였어요. 네. 감사합니다. 돌아옵시다 한번 해보시라고? 뭘 집었어야 되는데. 1. 팝파이브 팝파이브입니다. 이게 439m예요. 갑니다. 아, 뭐를 하라 했죠? 아, 진행시켜. 0차. 백스님들 때 진행시켜. 네. 진행시켜. 어? 어, 이거 내 건데. 리듬을 까먹었습니다. 진행시켜. 0차. 아, 탑에서 살짝 한 테포 씌워줘야 돼요. 아주 살짝. 할 수 있어요? 응. 이거 템포 어려운데 생각보다. 이게 제 리듬이라고요. 0차. 오, 비슷했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66명 1맬 더 나온다. 오케이, 오케이. 어우, 떴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아, 이러면 레슨비를 받을 수가 없는데. 안 돼. 오빛. 바로 옆에. 아, 창피해라. 아, 이거 제 거 드릴게요. 제 거. 아니, 아니, 아닙니다. 가시죠. 아, 제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그때는 너무 미안했어요. 건담 프로는 어제 엄청 잘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어, 이거 좀 알려줘서. 계좌번호를 또 알려줘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실수를 너무 크게 해버려가지고. 실은 조금 미안했어요. 살짝 후회해요. 이게 무슨 느낌인지는 아는데. 제가 저랑 스타일이 완전 반대다 보니까. 이게 리듬이 확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조금 거기서. 아, 살짝 흔들리지 않았나 싶어요. 이거 원래 이렇게 하거든요. 진행시켜요. 영차. 영차. 찰떡이죠. 찰떡이 없는데. 네. 어? 아니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저도. 저, 저도. 아니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아, 네. 살았습니다. 그래도. 화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힘내세요. 네. 우와. 어우. 힘썼다. 오케이. 오케이. 어우, 또 벌이 찬스도. 볼이 약간. 볼이 어렵네. 맞아요. 쿠팟이네. 이렇게 들어와 있잖아요. 맞아요. 오, 굿샷. 어? 어디 가나요? 이게 바로? 응. 와. 감사합니다. 파는 할 수 있겠다. 멋쟁이. 탓. 요은아가 칼로운 것 같은데, 음식통기 Nebraska Slowly 좋다. 휘어줘야죠. 좋다. 휘어줘야죠. 휜다 휜다. 떼 떼. 아 너무 좋았는데. 까비. 오 들어갔다. 오른쪽이 살짝 있었나요? 있었어. 의도하진 않았는데. 의도하진 않았죠. 나이스 보디. 감사합니다. 너무 크다. 너무 큰데? 몇 번인가요? 저 8번 쳤습니다. 8번이면 50인 줄 알지? 갑자기 너무 멀리건 쓰고 싶고 막. 잡는다. 오 굿샷 들어가나요? 들어가라. 오 크다. 그만. 그래도 진짜 바로 썼다. 오 바로 썼다. 나이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서 퍼터 공부 진짜 많이 하고 가는 것 같은데? 새클럽. 좋아. 좋은가요? 아 조금 짧았습니다. 까비 까비. 진짜 오늘이 정확하시게 보셨네? 오 나이스 보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이스. 나이스. 헤에에에에. 너무 어려웠다. 어려웠다 그리. 아. 저는 이거 시원하게 포기하겠습니다. 아 시원하게 티셔츠 괜찮은데. 아우 시원하게 해저대로 들어가는 거리라. 저는. 저는 정말 택도 없는 거리라. 잘라가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굿샷. 감사합니다. 근데 앞에 해저드가 진짜 타이트하게 있긴 하거든요. 그렇죠? 아 너무 고민되는데요? 갑니다. 와우. 와우. 쳤어. 가라. 와우. 쳤어. 가라. 와우. 간다. 넘어갔어. 넘어갔어. 까란. 아우. 오우. 살았다. 산골록 만족한다. 물론이죠. 물론이죠. 산골록 만족한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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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나? 좋은데? 오우. 나이스. 감사합니다. 근데 이렇게 잘 붙여버리면. 내가 드라이브를 너무 힘차게 친 이유가. 아우 아닙니다. 와우. 여기? 모음. 와 그래도. 오늘 생각보다 어프로치가 잘 서버리네요. 안 구르네요. 생각보다. 오우 나이스. 오우. 오우. 감사합니다. 나이스 버디. 저 쪽 아 겨우 버디 했다는 거. 나이스 나이스. 열심히 드라이브 쳐서. 맞습니다. 세월 중에 한올은 무조건 멀리서 써야 하는데 언제 쓰나?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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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굿샷이래요 굿샷! 아! 짧아서! 아! 아! 짧아서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오! 충분했네 괜히 쫄았네 모양이 좀 빠졌다 모양 빠졌습니다 모양 빠졌다 몸 돌려쳤다 홀대로 홀대로 야끼 더 어려운 것 같은데? 69.3 예! 이제 몸이 풀리나 봅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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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짧아! 어! 어머! 핀이 생각보다 엄청 빨리 걸려버렸는데? 그렇죠 그래도 짧은 게 낫다는 거야 내가 저걸 보고 저것보단 길게 쳐야겠다 너무 소심하게 쳤다 나 어제 이 정도 거리에서 넣은 것 같은데 오! 플러그가 딱 서는데 아! 어제 꿈에서 넣었나? 넣었어 아! 아! 안 돼! 아! 아직 쓸 데가 아니야 고! 오! 오르막이 거리만큼 있네 오르막이 너무 많다 오르막이 너무 많다 아! 나는 내리막 얼마나 잘 나온 거야 오! 가라! 아! 이것도 짧아 이게 짧다고? 어렵네 세 컵 이게 세 컵밖에 안 돼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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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안 돼! 와! 심했다 이건 와! 이거 아까 세컨샷에서 멀리건 써야 되나 싶었는데 넘어가면 진짜 안 되는 거다 와! 이거 이글 찬스를 마이너스 1점만 하고 5점을 따겠어 오! 뒤에 생각을 기회를 생각하겠어 와우! 헤이! 오! 미쳤다 아 생각 잘한 거 같아 아무래도 맞아 맞아 나이스 나이스 감사합니다 와 여기 진짜 너무 어려운 홀이다 사도 잘하는 거였구나 너무 어렵다 너무 어렵다 파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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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잘 친 거 같은데 굳나요 굳나요 오! 오! 야! 감사합니다 아 이 친구 따라가기가 너무 힘들다 안 돼 가야 돼 오! 나 진짜 크게 치려고 했는데 오! 근데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다는 거 오! 나쁘지 않다 아 Stuff 아 오! 짧지만 말아라 아 아 조금 더 봤어야 됐다 으응 깝깝해 오! 어우! 감사합니다. 무섭다, 무서워. 나 진짜 잘 쳤었네. 저 정도 남은 거면. 알바트로스가 있잖아요. 8점인 거죠? 그럼 나는 세컨드 멀리건을 써야 돼요. 어머! 괜찮습니다. 그래도... 이게 사람의 욕심을 부르면 안 돼. 어, 페어이네. 이득, 이득. 돌려야겠다. 잘 못 맞았어. 잘 못 맞았어. 와우. 야, 세컨을 잘 쳐야 돼. 잘 못 맞아도 144m가 남는다는 거. 어제 다원프로랑 층 분위기가 약간 너무 다릅니다. 어, 왜요? 어제는 구찌전쟁이었거든요. 아... 와... 가자! 야, 이게 들어가냐! 오... 감사합니다. 와, 이 친구 내가 알바트로스의... 미련을 버리게 해줘야 되네. 멀리건! 오! 멀리건! 오! 오! 멀리건! 멀리건! 아쉬우니까 써야지. 이렇게 크다고 멀리건 쓰겠습니다. 클럽을 바꿔야겠어요. 와우. 8번인가요? 네, 8번 쳐야겠어요. 와우. 아, 이건 또 까마졌다. 까비. 까비까비. 아... 클럽 간의 거리가 너무 안... 솔직히 아까워서 썼거든요. 근데 7번 아이언을 쳤는데 너무 멀리 나가고 8번을 치기는 조금 짧은 거리긴 한데 8번을 쳤는데 그게 또 안 맞아버렸어요. 약간 쓰나마나한 상황이 돼버렸어요. 아쉬우니깐 이글이라도. 이글이라도? 화이팅, 화이팅! 오! 진짜? 아, 왼쪽 봤어야 됐네. 까비. 열심히 했다. 가볼까? 멋지게 이글 한번 보여주십시오. 아유, 물론입니다. 오, 들어갔다. 와우, 나이스! 와우, 나이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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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 가서 1등 하시고요. 아유, 그럼 안돼. 혹시 1등 하시면 맛있는 거 좀 사주세요. 아유, 물론이죠. 너무 고생 많았어. 그래도 덕분에 평상시에 거리만 너무 욕심을 냈었는데 역시 거리가 다가 아니라는 거를 또 이렇게 한 번 또 깨우치게 되네요. 가서 꼭 1등 해서 저한테 맛있는 거 좀 사주십시오. 알겠죠? 지연이 언니 몫이랑 언니 몫이랑 결승 가서 최선을 다해서 언니 맛있는 거 사주도록 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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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히 배울 점이 굉장히 많은 친구인 것 같아요. 어린데도 불구하고 흔들리지도 않고 확실히 정교함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정교한? 그래서 조금 그런 면을 좀 많이 본받아야 되지 않나 싶었어요. 결승에 온 만큼 최선을 다해서 공격적일 땐 공격적이고 좀 유연한 플레이를 해서 결승에서 우승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